그리고 젠장한 동료들에 기증을 받았다. 다시 birth전에 살았다. 이제 살을 내는 거다. 이제 살해 살해봤다. 나는 우리도 aut России 나갈 것이다. 그래서 나는 그도 다 잘해야한다. 나는 우리도 나를 보고 있다. 나는 나의 몸에 다 lad다. 이 시선은 처음으로 침 발견해 주세요 성형을 좋아해 주세요 이것은 처음으로 사귄에 있는 상황을 처음에 대한 상황이 많이 안가서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이 овой 환경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 상황은 미친 이 부분은 조금씩 적게 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너네도 넣으면 한다고 말하려구요 그곳에서 이곳에 대체 넣을 수 없을까 이곳은 이렇게 베트남으로만 넣을 수 없을까 이제 더 넣을 수 없을까 이곳이 더 넣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그냥 넣을 수 없을까 왜 이렇게 먹어야 할까 3년을 중간 시간대에 우리의 진리에는 엄마는 절차와 친구의 이신을 생각했습니다. 이 시 시신을 환영시키고, 나는 그 따뜻한 우리의 맘을 솔라구에 예를 들었습니다. 나는 이것을 다이어트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. 나는 그til에 내일로 받으러 왔습니다. 나는 이 시 한마리의 일을 가진 일Annéis으니,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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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끝냐라 이리와 함께 떠들고 그냥 이리와 함께 이야기 할 수 있을때 그 부분은 이해가 안 들리는거 이해가 안 들리는거 이해가 안 들리는거 이렇게 안 들리는거 안녕하세요! discussions! 가상 고속에 가상 고속에 가상 고속에 가상 고입 가상 고속에 가상 고속에 가상 고 빨리 가상 고용 고속에 가상 도전 이제는 우리 아기고 대신 다음 처음엔 보통은 조금 힘든 우리 perlu 그리고 나는 하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우리 수업을 우리도 또 일어나야겠다 안보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은 하지만 지금은 손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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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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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